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우리 더 탐사가 자랑스러운 우리의 시민언론 독립언론 더 탐사가 왜 필요했는지 우리한테 왜 그토록 소중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실 마땅히 이런 역할을 우리의 지상파 방송들이 해야만 했습니다 KBS가 이런 방송을 오늘 하고 있었다면 시민들은 절대로 분리징수된다고 해서 시총료를 내지 않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분리징수 따위가 우리가 진정한 언론을 키워주고 또 그 언론과 함께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 일념을 가로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탄압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랬다면 KBS는 지금처럼 조화가 뒤덮여서 출근할 때마다 공포에 휩싸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예전에 MBC한테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이 든든히 이내 장막을 치고 우리 기자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거기를 지켜줬을 겁니다 언론은 자기 역할을 했을 때 사랑받는 겁니다 매일매일 시민언론 더탐사에 답지하고 있는 시민들의 작은 소망들은 단지 소망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시민언론을 든든히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이제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TV의 오늘 방송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방송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이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그리고 정리해 드릴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집요하게 트위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제보자를 공격하고 또 더탐사의 보도를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대한 아주 소극적인 반발입니다 김성수TV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런 방송 왜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알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하고 싶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체인리스트를 돕는다고 모여있는 그 트친들 그 트친들이 정말 비상식적인 주장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는데요 그 비상식적인 주장을 거듭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건 거의 신앙이 되고 있어요 신앙의 경제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정도는 그 신앙으로 그래 너희들끼리는 믿을 수가 있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라면 그것의 어떤 제대로 된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런 비과학적인 주장들도 감내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다시 보여드리는 그 내용 정도 되면 이건 어떻게 이게 아무리 상식이 없다 그래도 이 정도를 신앙으로 믿을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시간 채팅방에서 채팅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김성수가 하는 이야기에 우선적으로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진땡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진땡은 11가지 주장을 하면서 제보자와 첼리스트가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면서 사실상 첼리스트의 입장에서 제보자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첼리스트의 말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탱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주장 중에서 11가지 주장 중에서 우리 8번째 주장 첼로 가격이 3억이다 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저는 오늘 다시금 여러가지 취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정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1번째 주장에서 8번째 들어와 있는 청담이라고 하는 건 제보자입니다 제보자가 첼로 가격 3억이라고 하는 것이 악마화의 시작 프레임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미친 인간이 200, 300 주고 산 걸 몇 천씩 들이며 수리를 하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 악기 자체가 200만 원밖에 안 되는 악기라고 하는 것을 이 악기를 만들었던 분의 직접 그 목소리, 육성을 통해서 들려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얘기를 또다시 마치 그 최영세 명장이 말을 다 뒤집은 것처럼 거짓말까지 포함시켜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첼트친들이 야, 이 첼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왜 니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3억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 너의 가세연이랑 다를 바 없지 않니? 첼리스트 악기 가격이 뭔 상관인데 이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첼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첼로 가격의 거짓말과 전남친 악마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첼로 가격이 가장 나쁜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기가 밝히고 싶지 않았던 청당 게이트를 무마시키고 동시에 메신저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른 명품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죠 근데 자기가 소유했던 200만원짜리 첼로를 3억으로 포장하고 그거를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홍보하는 것이 다른 명품 얘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명분이 있었죠 샤넬이니, 기타, 다양한 명품들을 심지어는 남자친구가 사준 것까지도 그것까지도 구찌니, 샤넬이니 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첼리스트는 그걸 찾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첼리스트는요 11월 2일서부터 11월 6일까지 무려 11번이나 전화통화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제대로 전화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정확하게 전화가 어느 정도 대화가 된 그런 개수가 10개예요 10개의 전화통화가 11월 2일서부터 11월 6일까지 제보자와 첼리스트 사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첼로를 언급한 것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레알? 예 10번의 통화 중에서 첼로 가서 가습 좀 해줘 라고 얘기했던 게 딱 한 번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습 좀 해줘 라고 하는 얘기도 첼로를 네가 잘 보관시켜 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막말로 제보자를 건드리기 위해서 도구적으로 사용했어요 도구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짐들에 대해서 짐들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명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짐들을 갖다가 찾지 못한다는 걸 가지고는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심지어는 온갖 쌍욕을 퍼부어대면서 너 경찰과 대동해서 내가 가서 찾아갈 거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첼로가 3억이라면 내내 첼로 얘기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딴 건 다 필요 없어 나는 첼로만 받으면 돼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첼로 얘기는 10번의 통화 중에 딱 한 번 그런데 이 첼로를 3억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큰 효과를 얻게 됩니다 3억 첼로를 붙잡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압박을 하면서 나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줬죠 그리고 스페이스에 있었던 모든 티친들에게 3억 첼로를 찾아야 한다는 공감들을 형상하게 했습니다 3억 명품 가방과 명품 신발과 명품 옷을 찾아야 돼요 3억까지는 되지도 않지만 그런 얘기보다 3천만 원의 명품 가방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보다 3억짜리 첼로가 있어요 이걸 붙잡고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라고 호소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의 동정을 얻었음과 동시에 전 남친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스페에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체례 변호사 박경수는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3억 첼로를 돌려주지 않는 제보자를 비난하기도 했죠 그리고 12월 30일에 왜냐하면 김성수 TV가 12월 11일 날 방송을 하면서 첼로가 3억이라는 건 가짜다 라고 하는 방송을 합니다 그 이후에 말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12월 30일에는 독일제 첼로를 교수를 통해서 1억에 샀는데 내가 썼으니까 가격이 3억이 됐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최영세님이 거기에 첼로 안에 붙여놨던 라벨은 AS라는 라벨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깨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땡과 레땡 등등이 버키라고 하는 제보자를 공격하는 녹취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억 3억에 대해서 사실 뭐 그거에서 얘기하실래요 아니면 넘어가실래요 첼로 간단하게 얘기할게 형님 첼로 있잖아 그거 네 우리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쟤 근데 관심 니가 많으니까 니가 연락을 해봐 최영세 명장이라고 연락을 해봐 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란 말이야 사실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여튼 저번에 찾아갔던 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네 그때 그 레이블 그걸로 취재를 했었는데 네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되게 높은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 그치면 뭐지 그럼 왜 어디서 하냐 그치겠지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겠지 뭐라고 아니 얘기를 했잖아요 무비도 이 레이블 자기가 만든 거다 이거 나는 천만원 뭐 오백만원 뭐 천만원 이상 팔아본 적이 없다 묵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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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 네 비판 자체를 선생님이 만든 걸로 다 교체가 됐어 네 그치? 네 그 비판을 만들었을 때 그 레이블을 붙인 거야 선생님이 내가 만든 거니까 그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든 거니까 내 거를 수시를 낸 거야 그 비판하고 앞판이 붙었어 네 최대 원래 거랑 최대 앞판 아니 원래 본체에서 비판 자체가 선생님이 만든 걸로 합쳐진 거야 네 난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 네 근데 너 자꾸 이거 아니라고 그러고 어? 저기 뭐야 김성수 말이 왔다고 그러고 계속 그러잖아 그치? 네 행사는 거기에서 직접 명함도 주고 온 그 분이 김성수가 전화해서 다시 재차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잖아 거니깐 어떻게 네가 전화해 봤자구 선생님이 누구인 줄 알고 전화를 받겠니? 그치? 나도 마찬가지고 그치? 여기 있는 누가 전화해도 전화 다시 안 받으실 분이야 연결이 그렇게 쉬운 건이 아니시잖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1세대 완전 명장이신 분이잖아 근데 김성수가 그렇게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문화평론가라고 얘기를 하고선 인터뷰가 들어간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듣고 와서 방송을 했잖아 그치? 근데 첼의 말은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첼리 선생님을 만났지? 내 첼로에 대해서 자기 첼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거를 나는 믿지 않아 그러냐 당사자가 한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가 있던 당사자 말이 제일 맞지 않겠니?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잘 들으셨죠? 지금 이 안에서도 엄청난 허위사실들을 계속 얹어서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첼리스트가 이렇게 말한 것인지 아니면 진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꾸며서 얘기하는 것인지 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첼리스트는요 뭐 나중에 다 저희들이 때가 되면 다 오픈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취재를 한 것에 의하면 진땡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무식하잖아요 첼로를 이렇게 고칠 때 첼로를 고칠 때 뒤판을 만들어 가지고 앞판하고 붙여 그런데 그 뒤판을 내가 만들었다고 거기다 레벨을 붙인데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진짜 또 다른 첼리스트한테도 여쭤봤고요 그 녹취 지금 변조를 다 못 해갖고 여러분들께 다 못 돌려 드리는데요 그분도 그 허황된 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 첼로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블로그가 제일 잘 발달되어 있던 어떤 블로그의 그 사장님한테도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분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고 특히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3억짜리 첼로의 뒤판을 바꿨으면 더 이상 3억짜리 첼로가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3억짜리 첼로는 나무 자체가 달라요 나무 자체가 3억짜리 첼로에 근접한 그런 첼로를 근접한 3억짜리 첼로처럼 그렇게 그런 악기는 올드 악기 그러니까 1900 한 2, 30년 이전때 만들어진 악기들이나 그런 3억 이상의 가격대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진땡이 얘기하듯이 실물을 보지 않고 라벨만 보고 얘기를 했다 실물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불가능하다 땡!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도 보면 안다고 하는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고 가죠 이게 첼리스트의 악기입니다 보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사진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고요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것을 전부 다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예 이게 첼리스트의 악기입니다 보십시오 자 자 사진으로 보십시오 예 자 이게 첼리스트의 악기입니다 그걸 그대로 제보자가 직접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여기가 F홀이에요 F홀의 분위기나 F홀 주변의 마감이나 이런 것만 봐도 이 나무가 오래된 그런 19세기나 또 20세기 초에 그런 목재로 지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 명장께서 어 이건 내 악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올드 악기가 아니니까 이런 흠 보세요 이거 올드 악기에는 이런 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마감을 이렇게 안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 그래서 요 안을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예 보여드리죠 다시 키워서 휠 스트링 최영세 최영세 이런 글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키워드릴게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밑에 서울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서울 이거를 이거를 지금 어? 진땡님은 이거를 갖다가 아 뒷배판은 뒤에 배판은 최영세님이 만들었으니까 이 뒷판은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이렇게 붙였다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그랬다가는 돌마다 죽어요 어? 뭘 우겨요 우기긴 자 지금부터 그러면 고가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최영세님과 인터뷰한 걸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자 그렇게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어 그거 자체가 일종의 사기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 정도 돼야 고 자 나무 자체가 다르죠 나무 자체와 마감이 완전히 다르죠 육안으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나무라고 하는 것이 군데군데 이렇게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올드 악기예요 예 이런 게 올드 악기라고요 그리고 이런 데 붙어있는 라벨은 어떠냐 예 요렇게 붙게 됩니다 라벨이 이렇게 붙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다시 또 최영세 명장과 전화를 연결을 해서 그분이 직접 인터뷰를 해줬습니다 화를 내고 계세요 예 화를 내신다니까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자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육성을 제가 음성변조만 했습니다 음성변조만 했으니까 그분 뭐 이름도 다 나왔고 뭐 그런데 음성변조를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음성변조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크 김성수 평론가 김성수 평론가 김성수 평론가 김성수 평론가 우리가 살 때 좀 비싸게 사요, 재료로.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배판을 만들 때 통으로 만들게 되면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자, 보세요. 그 악기들 중에서도 조금 더 비싼 악기는 이렇게 통으로 배판이 돼 있어요. 통으로. 그런데 이거는 쪽으로 저런 넓은 그런 목재가 더군다나 그렇게 소리를 솔직히 말해서 현악기는요, 배판이 소리를 결정합니다. 이런 것도 상식이니까 좀 알아두세요. 진진님, 진땡님. 뒤에 배판이 소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고악기에서 배판을 현재의 목재로 교체한다? 미친 짓이에요. 소리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데 완전 그 좀 옛날에 그 고풍스러운 그런 소리가 안 나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깨지고 그러면 그 부분을 최대한 옛날 그런 나무를 구해다가 잘 붙여요, 그거를. 잘 붙여서 그래서 그걸 메꾸고 만들어야 그 소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판을 다 교체했다고요? 이따가 그런 적 없다는 얘기까지 다 하시니까 들어보세요, 차근차근히. 자, 그리고 그 쪽배판이라는 거는 그나마 그중에 싸다는 거예요. 이분이 주로 파는 악기가 첼로가 200만 원짜리가 있고 300만 원짜리였는데 300만 원짜리는 통배판 200만 원짜리는 쪽배판 그래서 일부러 쪽배판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셨죠? 첼로 사진. 자, 이런 걸 쪽배판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결이 이어붙인 게 그대로 보이시죠? 이럴 때 여러분들 상식을 좀 넓히시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라벨을 힐스트링, 최영세, 그리고 2015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2015년에 만든 악기가 맞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내 악기 팔 때 내가 상처 붙여서 팔아요, 내 거.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뒷배판을 교체하는 그런 수리를 맡겼는데 그 수리를 한 사람이 최영세 명장인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휴, 내가 만든 악기 내가 몰라, 이거. 그러니까요. 배판을 교체하는 걔 왜 그래나 모르겄네. 탁 해내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 박X씨가 이 악기가 3억짜리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명장님께서 그냥 수리를 한 분인데 거기다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다 사실이 아닌 거죠? 수리한 사람 상처 안 붙여요. 만든 사람 꼭 붙이지. 수리한 사람은 내가 붙여.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통 그러면 수리를 그런 선생님 악기를 수리를 한다. 그러면 브릿지 같은 거 교체할 때는 얼마 정도 들죠? 뭐 할? 10만 원, 15만 원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배판을 교체할 만큼 큰 수리면 대개는 폐기하는 게 더 낫죠. 판 바꾸는 거는 큰 수리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개 판은 안 바꿔요. 아주 박살나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리는 대개는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차 사고 나거나 이렇게 할 때나 판을 바꾸면 바꿀까? 대개 바꾸지 않아요. 그냥 붙여서 쓰고 그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악기를 가져가서 몇 천만 원짜리 수리를 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악기가 200짜리 판다면서 미쳤어. 예, 알겠습니다. 아니, 누가 애들한테 물어봐도 그건 말이 안 돼. 나도 계속 얘기 듣고 너무 황당해서 서로도 뭐 원수진 일이 있나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읽으면 마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얘기해 주신다고요? 나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드릴 테니까. 내가 뭐 사기를 쳐 거짓말을 시켜보잖아. 악기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요. 만든 사람이 그래도 죽어려고 일만 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왜 거기 떼어드려 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염려 말고 내가 해달린 건 다 해드릴 테니까 염려 마셔. 예, 예. 그럼 저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이제 그 뭐 박씨가 이제 그 박씨도 그렇고 또 친구가 직접 찾아와서 이게 수리한 게 맞다라는 식으로 확인을 해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런 일이 없으시죠? 이제 수리한다는 거는 이제 브릿지 바꾸거나 측면 좀 떨어지거나 이런 수리 뒤에 큰 수리는 없어요. 쓰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뒷판을 다 수리를 해가지고 그 뒷판에 수리를 한 사람이 뒷판 바꾼 적은 없어요. 두 판 바꾼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뒷판을 왜 막 어쩔 수 있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예. 예. 최영세 명장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명장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애가 착했던데 왜 그렇게 됐어? 예. 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정말 개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뒷판 바꾼 적 없어요. 그 첼로는 이 명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뒷판 바꾼 적 없습니다. 뒷판은 첼로의 여러 가지 그 부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뒷판입니다. 소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나무 중에서 이 첼로를 만드는 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나무를 첼로로 씁니다. 예. 체리한테 제발 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꼭 좀 보시라고. 그리고요. 진진님. 진진님 여기 가셔서 확인하셨다면서요. 스페이스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가셨습니까? 최영세님은 안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체리스트가 최영세님을 갔다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진진님께서 자, 미아님 다시 한 번요. 진진님은 여기 최영세님을 만나신 적이 없으신 거죠? 그거 확인해 드리려고 그래요. 간 적 있다 말한 적 없으시죠? 그러면 스페이스에서 있는 그 말은 실수였다고 보겠습니다. 아니면 차일리스트가 가서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옮기다가 실수를 하신 거라고 볼게요. 그런데 차일리스트는 선생님을 만났다고요? 만난 적 없다고 하시는데요? 안 왔다고요? 또 다른 녹취가 있는데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최영세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스페을 왜 들어봐요? 최영세님께서 그렇게 증언을 하셨다고요? 법정에 가서도 그렇게 증언을 하시겠대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라고요. 누가 첼로를 그 고가의 3억짜리 악기라고 하면 보증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3억 정도 되면 보험을 다 들게 돼요. 그런데 그 보험을 드는 악기가 뒷배판을 한국에 와서 최영세 명장이 바꾸게 했다? 그리고 그 판에 있는 레벨이 최영세의 이름에 레벨이 붙어있겠다? 힐스트링이? 그럼 보험사가 어떻게 할까요?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십니다. 잘 모르시면 아는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리잖아요. 설명을 해드리는 걸 좀 객관적으로 보고 들어야지 뭐 지금 그 첼리스트가 무슨 교주십니까? 지금 제가 지금 이 그 트친들이 이 버킷님을 갖다가 거의 사이버블링하는 그 6시간에 걸친 스페이스를 거의 다 들었는데요. 끔찍합니다. 뭐 욕설도 뭐 장난 아니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뭐 친구도 아닌데 그렇게 막말을 하시면 안 되죠. 저한테도 김성수 김성수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귀가 굉장히 간지러운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쨌든 그런 식의 그 표현들이 건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악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악기가 이제 고악기입니다. 올드 악기고요. 나무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마감을 했다거나 특히나 이 마감을 할 때 거기에 니스 칠 이런 거 안 칠해요. 그런 거 안 칠해요. 그러니까 어 그런 칠이 붙어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미 이런 고악기한테 니스 칠을 조금이라도 했다라고 하면 그건 이미 악기를 버리는 겁니다. 소리가 달라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기들은 정말 특별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3억 정도 되는 제가 마포문화재단에서 본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스테인웨이라고 하는 그 억대 거의 억대 이상 되거나 억대에 가까운 제가 사실은 그때 금액을 갖다 봤는데 억대가 넘은 금액으로 알고 있었던 그 피아노가 보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첼로보다도 첼로보다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죠. 그런데 저희 마포문화재단에서는 그 악기를 정말 거의 전담 직원을 두면서 관리를 했어요. 항원 항습제도 반드시 빛을 납니다. 항원 항습제 없으면 악기가 완전히 틀어지거든요. 피아노가 그래요. 첼로는 어떨까요? 첼로는 더 섬세한 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첼로 같은 악기도 항원 항습제가 기본인 거예요. 그 항원 항습기가 있어야 3억짜리 올드악기를 그걸 유지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집에는 항원 항습기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원하시면 제보자와 첼리스트의 전화를 틀어드릴 수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첼로 있는 방에 가서 가습기나 좀 틀어줘. 가습기요? 3억짜리 첼로한테 가습기를 틀어준다고요? 악기 버립니다. 악기를 버린다고요? 희망님 감정 너무 드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당한 일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이 있으니까요. 너무 메시지도 삭제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대로 마음껏 하게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입니다. 하나씩 꼼꼼히 따져볼게요. 지금 거칠게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시면 유포하신 대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김성수의 취재 중에서 문제점이 이런 거라 그랬어요. 녹취를 쓰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최영세님이 그런 적 없습니다. 오늘 다시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잖아요. 녹취를 쓰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녹취를 쓰지 말라고 한 그 말은 누가 했습니까? 직접 들어보셨어요? 최영세님이 내가 녹취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방송에서 트러블 했어. 이렇게 얘기하셨던가요? 미안님 저는 미안님이 신천지라고 한 적 없습니다. 특히나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물을 보지 않고 라벨만 보고 얘기해 주신 점 이 부분은 본인이 사진만 보고 아 이건 내 거야 라고 내가 만들었는데 내 걸 몰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를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소개를 해가지고 아까 스페이스의 일부분을 들려드렸는데 버키나 뭐 다른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시는데 힐스트링이라고 쳐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표전화로 전화하시면 바로 최영세 명장님이 받으십니다. 누가 전화를 해도 다 받으십니다. 바쁘지 않는 한 어디 뭐 딴 데 근무하러 가지 않는 한 다 받으십니다. 심지어는 밤늦게도 제보자가 전화를 했는데 최영세님이 받으셨어요. 누구 전화지는 가리지 않고 다 받아요. 1세대 명장이니까 어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안 만나준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말 꼬마 이제 막 시작하는 첼로를 시작하는 아이들도 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반겨주시는 분입니다. 가서 만나 보세요. 지금 저를 지금 세 번째 똥개 훈련을 시켰는데 그래서 결국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금빛손님 감사합니다. 이분은요 누구든 다 만나시고 누구든 다 통화를 해주십니다. 허위사실 자꾸 유포하지 마세요. 알지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전화는 해보셨어요? 자 제가 실무를 들고 가지 않고 첼로 주인 이름도 말하지 않고 라벨만 보였어요. 그래야지 객관적이죠. 첼로 주인 이름을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첼로 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첼로 가 맞습니까? 여쭤봤던 거예요. 제 거 맞아요. 그러면서 같은 첼로를 보여주셨어요. 옆에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걸. 똑같은 첼로다. 같은 가격이다. 그래서 첼로 고가 가격 마무리도 김성수 보고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3억 짜리 첼로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순간 허위사실 유포로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 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경수 변호사가요 제보자가 첼리스트를 집에서 쫓아냈다고 얘기합니다. 쫓아낸 거 아닙니다. 첼리스트는 자기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면서 남편 남친의 실제로는 사실혼 관계니까 남편 여과 해봅시다. 남편의 차 벤츠를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도 저는 취재를 끝냈어요. 지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집을 나간 거예요. 차를 몰고 그런데 쫓아냈다고 그러죠. A씨 첼리스트가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시가 3억 상당의 첼로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허위사실 유포했죠. 박경수 변호사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게 3억 상당이라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첼로를 이세창은 아닙니다. 제가 취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잘살고 십다님 이때 나가서는 이세창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디만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그의 응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첼로를 가져가려면 보관료와 그간의 데이트 비용 명명으로 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것도 허위사실입니다. 데이트 비용으로 얘기한 거 아니고요. 천만 원은 본인이 이혼을 하는데 그 이혼의 위자료를 남자친구가 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때문에 이혼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당시에 기거하시던 일하시던 그런 가게의 주인들 등등의 녹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민영사장 책임 지금 물어주셨는데 오히려 무고로 아마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거짓말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황당한 주장 3억 이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목사님도 하시네요. 자 이 부분 좀 크게 키워서 확인해 볼까요? 진짜 하셨는지 자 첼리스트가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본인이 이세창하고 같이 있던 사실을 덮으려고 제보자를 스토커남 폭력증 의처증 데이트 비용 청구하고 3억짜리 3억짜리 첼로 라고 들어있죠? 3억짜리 첼로 안 돌려주는 사람으로 몰아서 그거에 대해 제보자가 반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그 내용은 그 내용은 아시나요? 김원 말하면 안 억울하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패치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토커남 제보자가 내밀 의처증 데이트 비용 청구하고 3억짜리 첼로 안 돌려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낙인찍기 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러 언급을 하면서 낙인찍기 스킬을 본인이 미디어 비평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게 낙인찍기라고 하는 걸 모를 리가 없죠. 일부러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거잖아요. 자 트친들은 지속적으로 트위터에서 돌아다니면서 어울려다니면서 3억짜리 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마구 퍼붓으면서 레떼님께서 체리 그런 명품 악기 가지고 있으면 범죄냐 라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죠. 교수님께서 1억 구매했고 현재 가치가 올라서 그런 거 아닐까 라고 했어. 1억 도 말이 안됩니다. 자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명인들 이라고 하는 명장들 세계적인 명장들 있죠. 실제로 세계의 손꼽히는 탑3에 드는 명장들 그런 명장들이 만든 악기가 평균적으로 3천만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분들이 만든 악기가 1억 짜리도 없어요. 왜? 올드 악기의 품질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올드 악기는 그 시대에 나왔던 특별한 나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악기 에요. 그래서 그런 악기의 가격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이아몬드를 받고 특별히 기획 상품을 만들면 몰라도 실제 연주용으로 사용되는 악기일 경우는 대개 3천만원 정도입니다. 올드 악기가 더 비싸죠. 그래서 3천만원 정도 되는 그런 악기 그래서 3천만원 정도 되는 악기 아니면 1억 이상 무조건 옛날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악기인데 연주가 가능할 정도로 정말 잘 전해내려온 그런 악기다. 그럼 무조건 1억 이상이에요. 경매에서 그냥 골동품으로 팔리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그 소리가 정말 잘 보존이 돼서 많이 이렇게 손보는 게 없이 잘 보존된 그런 첼로 100년 200년 그렇게 내려온 첼로 같은 경우는 수십억 을 호가하죠. 100억 100억 이 넘는 것도 있어요. 누가 3억 이라고 고정해서 얘기를 했지. 그리고 나서 12월 30일 스페이스에 가서 내가 원래 독일에서 온 그 악기를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통해서 샀을 때 그게 1억 이었는데 지금 내가 썼으니까 3억 이 됐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도 그걸 다 아 첼리스트가 뭐라고 그걸 주장 첼리스트는요 연주를 함으로써 그 가치의 가격을 올려주는 파가디니 같은 그런 연주자가 아닙니다. 쪽팔리게 가세연으로부터 핸드싱크 의욕이나 사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자 지금 이분의 연주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해 보세요. 자 소리만 들려드릴게요. 요정도만 듣죠.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화음들을 짚어 나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스케일들을 전혀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연습을 안 하셨거나 그 전날 과음이 있으셨나 봐요. 이 정도입니다. 실력이. 이런 분이 쓴 악기가 그것도 전자첼로를 주로 하시는 분이에요. 클래식 첼로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전자첼로를 하시는 분이 썼던 클래식 첼로가 1억 짜리 3억 올라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상식이 없으시고 클래식 이나 이런 걸 잘 모르셔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런데 왜 우기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나 잘 몰라서 그렇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링크 보내놓으세요. 내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전에도 잠깐씩 내렸던 것들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닉네임이나 이런 게 노출됐다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 다 가려드린 거예요. 일일이 체리 말하면 진실입니까? 체리 말한대로 말한다고 그거 우기는 거죠. 그게 어? 아니 객관적으로 팩트를 얘기를 하는데 팩트가 아닌 걸 누구한테 듣고 와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우기는 게 아닙니까? 우긴다는 것의 그 정의를 모르세요? 그러면서 계속 뭐 3억 첼로 얘기를 야 이것도 3억 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1923년도에 나온 악기예요 올드 악기잖아요 첼로 주인이 자기 첼로 얘기하는데 200만 원짜리 첼로 3억 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사기지? 누구한테 사기를 치려고 그러세요? 그런 걸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 다 세 번씩이나 인터뷰하면서 말씀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시죠 뒷방에서 싸움 붙은 것 갖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아니 이러고 계속 퍼나르고 다니시잖아요 주장하고 다니고 그리고 심지어 무슨 악수대로 보키니 이런 이상한 패러디 개정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퍼나르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그러면서 사이버블링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러면서 계속 욕하잖아요 이러면 되겠어요? 이 땡땡이 사람 땡땡 무시하네 체리 그런 명품 악기 가지고 있으면 범죄냐? 체리 첼로 히스토리 알아? 그거 알면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체리 악마와 국민 쌍년 만들기 성공하셨다 이런 주장들도 이해가 안 돼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거짓말을 본인이 다 하고 다니셨고 그리고 누구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체리 스토를 갖다가 국민 땡땡 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말하고 있죠 오히려 본인들이 본인들이 첼로 체리 스토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체리 스토가 거짓말한 거 유포하다가 망신당하고 그리고 체리 스토가 오히려 사적으로 지금 제보자랑 싸운 거 이런 거 다 까버리고 욕한 거 다 까버리고 그러니까 의심당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하는 일들이 체리스트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체리스트를 자꾸 체리스트의 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상식적이면 체리스트가 실수로라도 3억짜리 첼로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야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야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도와주는 거지 이게 윤석열이가 갑자기 어 내가 모든 걸 다 해봐서 아는데 어 케일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이게 이권 카르테리아 이럴 때 어 맞습니다 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런 걸 공범이라고 해요 전공자 악기 1억 7천 이런 것도요 어 전공자 악기가 1억 7천짜리와 7천짜리 악기를 쓰는 사람이 일부 있다는 거지 전공자들도 몇 억짜리 악기 그렇게 못 씁니다 기껏해야 한 3천만원 2천만원짜리 명장들의 악기를 쓰죠 억단이 넘어가는 악기들 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그거를 쓰게 되면은 부대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원항습기 그리고 보험료 그리고 뭐 기타 유지비라고 하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리고 또 오늘 녹취에 드는데 여러분들께 다 음변이 안 끝나서 못 들려드린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아시아나항공의 옛날에 그 뭡니까 그 수화물 수화물을 전체를 관리했던 그 부장님 한테서 취재를 했어요 아시아나항공에 자 고가의 첼로 있습니다 이거 그 비행기 타고 필리핀 이런 데 갈 때 화물칸에 넣습니까 아유 그러면 본인들이 그거 안 되지 하나를 더 끌어서 3억짜리 첼로 이렇게 되면 무조건 하나를 더 끊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놓고 간다고 합니다 어 그렇게 증언도 다 땄어요 그리고 연주하시는 분한테도 증언을 땄는데 그분도 역시 고가의 악기들은 어 그렇게 잘 갖고 다니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악기와 세트가 돼가지고 기획이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다 그 비용을 부담한대요 초청하는 쪽에서 보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동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그걸 다 부담을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그럼 아니 악기를 갖다가 그렇게 좌석 하나를 더 얻어가지고 가면 돈도 많이 들고 좀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현지에서 렌탈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주자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현지에서 적당한 가격의 명품 악기들을 렌탈한대요 그것도 수억짜리는 또 그건 돈이 렌탈비가 장난 아니고 한 3천만원 정도 되는 악기들 2천만원 정도 되는 악기들은 렌탈을 하면 그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답니다 비행기표 내고 보험료 내고 이런 것보다 그런 건 아세요? 이 악수대로라고 하는 계정이 김성수TV의 사칭 계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눈에 보이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악수대로에서 계속 폄하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계속해 보십시오 트윗이라고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 생각하시면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이상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본인들이 그 열심을 내가지고 참 태백은 갔다 오셨어요? 태백은 갔다 오셨어요? 태백도 안 갔다 오셨으면서 갔다 왔다 그러시죠? 다녀왔어요? 태백에 가서 뭘 알아보셨나요? 근데 라온 OO님은 안 가셨다 그러던데 제주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데요 그냥 장난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장난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나 태백 가서 너 뒷조사했어 이런 식으로 장난을 했어요? 경찰서도 가고 병원도 가시고 병원이 어딘데요? 자 이것도 박제를 해놓겠습니다 경찰서도 가고 병원도 가고 그래서 첼리스트에 유리한 증거를 찾으러 다니셨군요 근데 거기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경찰서 갔다면 쌍방 폭행이었다는 거 못 봤어요? 그리고 경찰서까지 안 가도 그거 아니 근데 저기요 첼님이 저기 진땡님을 갖다가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셨다는데 그건 어떤 얘기일까요? 너무 귀찮게 울어서 안 만난다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글쎄 만나지도 않고 만났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설마 온라인에서만 만나신 분들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악기를 수리하는 비용이 몇 천만 원 들었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악기나라라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기본 수리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브릿지 교환 3만 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아까 명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브릿지 바꾸는데 한 10만 원 든다고 이거예요 자 그러면 딴 데는 어떨까? 여기 딴 데도 첼로 10만 원 악기 클리닝 워크가 10만 원 악요 작업이 10만 원 브릿지 교환 여기는 좀 비싸네요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에요 그래봤자 자 해외 현악기 가격표 자 100불 150불 이 정도예요 100불이 얼마입니까? 계산 안 돼요? 어디서 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 있습니까? 수리비가? 그렇죠 물론 3억짜리 악기를 갖다 수리한다면 천만 원 들겠죠 근데 그건 다 보험으로 한다니까? 보험으로 한다고요 내가 가서 맡기지 않는다고요 최영세 명장님한테 해외에 오케스트라 수리 가격표도 있어요 오케스트라에서도 지금 수리를 할 때 65불 88불 20에서 30불 18불 45불 25불 10불 몇 천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그 영수증은 어디 있습니까? 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수리를 하셨는데 영수증도 없어요 그 영수증 잘 보관해 주셔야죠 그리고 뭐 돈도 없으셨던 분이 기거할 데도 없어가지고 삼계탕집에서 기거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 어디서 몇 천만 원짜리 수리를 하셨죠 답답합니다 두바 딸기님 문재인 대통령을 악마한 적 없습니다 저 조롱한 적도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평가할 게 굉장히 많고 또 좋은 대통령이었다고 다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당신들 때문에 내년 총선 폭망이라며 그런 식의 말들은 저한테는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 기가 막힌 장면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래 우리 제보자님이 사진을 찍은 순서예요 처음에는 외관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다가 뒤쪽도 사진 찍었네 근데 이분이 참 뒤쪽을 어떻게 찍을 생각을 했는지 참 악기를 잘 모르시는 분인데 뒤쪽이 쪽배판이라는 걸 딱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통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싸납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데를 꼼꼼하게 잘 찍으셨어 이렇게 F올 같은 데에서 이게 악기가 언제쯤 만들어진 악기인지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F올 주변을 찍다가 어? 저 안에 뭐가 있네? 휴대폰을 켜서 봤죠? 그랬더니 띠로리 띠로리리리 라벨이 붙어있네 힐스트링 영세 최 게다가 서울 2015 이걸 발견하고 힐스트링을 구글링을 합니다 찾았더니 힐스트링이라고 하는 악기점이 나와요 근데 평소에 가봤던 악기점이야 첼리스트랑 같이 브릿지 때문에 브릿지 때문에 가봤던 브릿지 수리하러 가봤던 명장님께서 브릿지 수리했다는 얘기는 하시죠?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제 허위 사실은 그만 유포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자 여러분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는 짧게 오늘은 좀 너무 늦게까지 방송이 진행되니까 짧게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커피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이 커피입니다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 재료가 좋아야죠 그리고 좋은 기계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쁘게 조리해냅니다 요리가 잘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쁜 색깔들이 나오는 거죠 향도 끝내주죠 이 옅은 브라운의 원두에서 지금 막 향이 뿜어져 나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포장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자신있게 원해드립니다 문자로 주문 예약 주세요 010-8304-2124 010-8304-2124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조금 키워드리고 말씀해 놓으세요 이왕이면 저랑 인터뷰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저한테 먼저 인터뷰를 요청하셨잖아요 원래 저보고 첼리편에서 방송해달라고 하셨잖아요 먼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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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퍼플님 두부와 딸기님 말씀에 동의하시다니요 그러니까 제가 망쳐먹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고 욕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바로 그런게 드리모님 허위사실 유포해놓고 팩트 확인 증거 보여주면 이상한 말로 이제 도망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저는 민주진보진영의 분들이라면 아니 그리고 미아님 저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언제부터 벙커원교회 신자셨습니까? 신자라고 말을 하면 기독긴이 아닙니까? 저는 신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도? 신자? 그러면 교인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저 모태신앙이고요 솔직히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신자 소리는 너무 듣기 싫으세요? 그러면 교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교인이나 신자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교자가 오히려 더 무리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화를 받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믿어서 무리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서 더 보수적인 말이라는 사실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요 뭐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벙커원교회의 교인이십니까? 언제부터 교인이세요? 등록되어 있으십니까? 등록교인이시냐고요 벙커원교회의 교인이시냐고요 등록교인 아 유퍼플님 알겠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부터 예배를 보나요? 예배를 드리죠 누가 예배를 봅니까? 예배를 가서 이렇게 구경합니까? 등록을 아직 안 했으면 교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보통 그 교회의 교인이다 그러면 등록교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등록교인도 아닌 분 때문에 김용민 목사님은 저에게 공개 경고를 하셨죠 그리고 내 교인을 건드리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아니 그래서 좀 억울하여서 등록교인도 아닌 분에게 2018년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예배는 온라인 예배 말씀이신 거죠? 직접 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 뭐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온라인 예배로 그 교회의 교인이다 등록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의 교인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최신유분원님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들으시는 분들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교회가 아무리 체계가 없다 그래도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가 확산이 됐지 특별한 그런 그런 어떤 목적들이 있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교인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벙커원 교회에 가서 보세요 대문에 다 쓰여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될 절차가 있다고 쓰여 있죠 그 중에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 교육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잖아요 어떤 교회든 등록을 하게 되면 세신자 교육 비슷한 걸 받게 됩니다 그 교육을 필요하지 않았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누군지 알고 그렇게 막 저 여기 한번 와서 예배 드렸어요 저 이 교회 교인입니다 누군 줄 알고요 더군다나 신천지들이 들끓기 시작한 이후에는 더더욱 세신자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강화가 됐죠 모든 교회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참담합니다 참담할 따름입니다 저도 벙커원 교회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 적이 꽤 있거든요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 영상 자체가 지옥인데 여기서 버티는 이유가 버티라고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굳이 버티지 않게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미아님 그렇게 되면 독해력이 없다는 얘기밖에 못 들으세요 제가 예전에 벙커원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이심적인 참담하다 라고 말씀드린 건 왜 그러겠어요 그 범주라면 저도 진땡님과 동일하게 김용민 목사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교인이라는 겁니다 등록교인이 아니어도 그렇게 보호받을 교인이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평화나무제단에 기부금도 냈어요 영상으로 다 있을 겁니다 기부금을 모으는 그 자리에 가서 기부금 독려하는 방송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제가 직접 흰봉투에 담아서 기부금을 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내 교회 교인을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되죠 왜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지성으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몇 개밖에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신가 보네요 했거든요 봤어요 김성수TV에서요 김태현 그분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시면서 착한 아인이 뭐니하며 조롱했다고요? 아닙니다 심리 분석을 한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분에게 세 가지 키워드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내일 낮에 심리 분석 내용만 가지고 동영상을 잘라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바닥이님 김태현 님이 그렇게 적들은 조롱을 해도 우리 편을 조롱하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성윤유 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부금을 모아달라고 했던 그 재단 그 매체는 기자의 뒷조사하는 걸로 기사를 쓰고 정운현이 같은 자의 해명을 대신하는 매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참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언론을 그렇게 사유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유화라고 하는 게 목사님은 저랑 너무 친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상황으로 거기를 운영했는지 다 알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치 나는 편집장이나 기자들한테 아무런 그런 지시를 내린 것지도 않고 관여도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시잖아요 권지영 기자가 뭐 그런 거 안 받고 권 기자님은 괜히 끼어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다가 욕을 먹은 적은 있어도 제가 조롱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비판은 하죠 비판을 아 그리고 뭐 참 진진 님이 굉장히 채를 신뢰하셔서 이세창과 만난 적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전에 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럼 들려 드릴까요? 저는 뭐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조선일보의 기자님께서 취재를 해서 경찰에서부터 얻은 그런 자료로 의심되는 그런 자료로 그런 자료로 둘이서 역삼동 쪽에 은밀한 그런 장소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를 대서특필하셨죠 그래서 모든 게 다 꼬여버렸죠 그 보도를 함으로써 그래서 그런지 그 기자님이 조선일보에서 나오셨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짠하더라고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조선일보 기자님의 방송을 저희들이 하는 바람에 그런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 지금 저게 있구나 저희 채널에 저희 채널 동영상 중에 있구나 인기 동영상으로 있죠 자 공개해 드립니다 첼리스트가 다 진실을 얘기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하시게 됐죠 성담동 게이트 제보자는 조선일보 김모 기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김 기자는 첼리스트의 동선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제보자로부터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XX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통화를 안 해 나는 진짜 조선하고 뭐 얘기만 하면 정말 겁나요 아! 아니 제보자님 네 제가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저 탐사 세븐에서 당했어 아 그래요? 네 저는 거기 몰라요 아니 저희 뭐 전혀 다른 회사 아니 아니 제가 제일 힘들어요 기자님 제보자님 알겠어요 일단 저희가 기사가 나갈 건데 무슨 기사냐면 네 상관남소송 나갈 거 아니에요 네? 상관남소송 나갈 거 아니에요? 네? 상관남소송 때문에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거 맞고 네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게 네 지금 이제 뭐 하는데 상관남소송 아직 안 하셨죠? 아 지금 지금 저 소장 쓰고 있는데 아 소장 쓰고 있어요? 네 쓰고 있고 이미 그거는 사실은 두 달 전에 결정이 난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증거 있어요? 상관이 있죠 없이 어떻게 대소송을 해요 아니 저희도 갖고 있어서 기자님이 알고 있잖아요 아니 저도 저희도 오늘 알았어요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저 오늘 이세창 씨랑 통화했어요 어떤 증거에요? 제가 갖고 있는 증거랑 하나씩 그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저는 증거가 하나뿐이라서 제 전부니까 몇 개 갖고 계세요 증거를 저는 녹취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거기 홍천에 가서 얘들 둘이 묵었던 둘이 묵었다고요? 홍천에서? 네? 장난해요 지금 이세창 씨랑 *** 씨요? 네 사실혼이라는 증거도 있어요? 네? 사실혼이 관계셨다는 증거가 아니 그건 기본적으로 자기네들도 사실혼이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아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증거랑 좀 다른 거 같은데 저희는 7월 20일 둘이 같이 있다라는 증거로 아니 그건 다 아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아직 보도되지 않은 거 모텔에서 같이 있었잖아 손남녀하고 여성 네 어떻게 하셨어요? GPS에서 나온 거 왜 몰라요? 그리고 걔가 그럼 그것도 소장에 쓰실 거예요? 당연하죠 아 오케이 그럼 홍천은 언제요 그러면? 홍천은 네 이 정도까지만 들어도 되겠죠? 네 조선일보가 저래가지고 데스트필을 했었잖아요 다 보셨죠? 예 그런데도 두 사람은 내가 왜 그런 늙은이랑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다고 그 진땡님이 뭐 둘이 만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십니다 지금도 만난 적이 없대요 아이고 참 그럼 뭡니까 이거 장현미 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조선 기자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예 조선일보에서 나왔어요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좀 미안했다 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죠 호텔에 그 들어간 시간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 다 됐습니다 취재를 통해서 그리고 호텔에 있다가요 호텔에 있다가 새벽 3시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데 집에까지 가요 그래서 집에서 어 들어왔어 그럼 잘자 그래놓고서 다시 나가요 참 아휴 왜 그랬을까요 다시 나가서 그 호텔로 다시 갔다니까요 그게 다 GPS에 찍혀 있다는 거예요 어 맞습니다 조선 NS 소송 맞아요 백기 님 그래서 아마 나온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선 NS 소송 맞아요 백기 님 자 김성수TV 오늘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애정과 관심 속에서 이 늦은 밤까지 참 좀 아마도 이 첼리스트의 그 문제를 청담동 술자리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고 싶어 했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좀 아쉬웠을 것도 같습니다 사실 누구는 와가지고 계속 그냥 이상한 소리 하면서 집중을 못하게 하고 아 앤야빠 님 저요 저는 두 군데 다 있는데요 양쪽에 다 있습니다 정중 여사님 한 달 만에 가입될 때 죄송하시다고 정치에 관심이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너무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양쪽에 다 있어서 양쪽에 그 소리들 정보들 다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쪽으로 나올까요 그쪽으로 나올까요 아 방어를 잘 못하시는 거 같다고요 어떤 방어죠 저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어떤 글들이 올라오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어머나 제세치 님처럼 보시는 분도 계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렇게 그냥 제 의도를 너무 잘 알아주신다면 최고죠 다시 나갔다고 해서 이세창하고 있었나? 아님 호디불? 난 다 믿지 못함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 모텔로 두 분이 들어갔어요 그게 다 경찰한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제보자가 자꾸 전화를 하니까 새벽 3시에 일단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제보자는 어 그래 나 지금 잘 거야 각자의 방에 들어가요 이렇게 위아래 층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갑니다 다시 또 그래서 다시 그 은밀한 장소로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만나지 않았어요? 그럼 은밀한 장소에 뭐 하셨나? 자 이제 3분 후에 오늘의 이 시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 쓴 곳에 대해서 적극 얘기하셨다고 저 요즘에 얘기 안 하고 있죠 제 중심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스모킹 건 좀 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결정적일 때 사용이 될 겁니다 희망님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문재인과 이재명을 갈라치면 안됩니다 맞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갈라치면 안됩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180석이 아니라 새롭게 200석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범민주 진영으로 200석 버킷님 이 내용은 트윗에서 버키가 주장하는 거 거의 대부분이네요 명장님과 인터뷰 빼고 뭐 다른 거 없어요? 뭘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제보자를 악마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개만 들려 드렸는데 보안 취재를 지금 몇 개를 더 했냐면요 제가 다 혼자서 하다 보니까 다 음성 변조를 못해가지고 못 들려 드린 게 첫째 이 최영세 명장님 말고 예술의 담당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첼로 수리를 하는 그 악기사가 있어요 그 악기사의 사장님과 이 크로스체크를 다 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님 적당히 하세요 제가 무슨 돈벌이 유튜브입니까? 적당히 하세요 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김도일 님은 굉장히 자유식에 강하시네요 약간 나르시스트 같은 경향이 좀 있네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만 마무리하고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우선 다른 악기사 사장님 오늘 최영세님과 얘기했던 것들을 다 크로스체크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거기도 배판을 갖다가 간다? 그러면 그게 3억짜리 악기가 아니게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첼리스트 그것도 일부러 전자첼로를 쓰시는 현역 첼리스트한테 그때 또 다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최영세님 인터뷰도 하고 한 분을 더 했는데 갑자기 지금 제가 너무 피곤해 가지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다 못해서 이번에 같이 내드리지 못했는데 조만간 좀 정리를 잘 해 가지고 더탐사와의 합동 방송에서는 좀 더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취재 촬영기자 보조작가 뽑으면 좋죠 돈이 있어야죠 저를 지금 뭐 돈보리 유튜버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맨날 적자가 나 가지고 마누라한테 쫓겨나기 직전인데 예 에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유명한